내 따구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배달에 통달한 분. 마음을 수량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까지 괴로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맺다구요. 그대는 내게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물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에게 말하리라. 세상의 온갖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 때문에 또다시 괴로움에 다가선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본 지혜로운 사람은 집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당신에게 물은 말을 당신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또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자들은 혼내의 흐름, 생과 늙음, 근심과 슬픔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성인이시여 그것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맺다구요. 전에 들은 것이 아닌 이 진리를 아는 그대에게 말하겠다. 이것을 명심해서 듣고 잘 수행하여 세상의 집착을 초월하라. 위대한 현자시오. 저는 그땀만은 진리를 받아 그지없이 기쁩니다. 그 진리대로 행하여 세상의 집착을 초월하겠습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맺다구요. 상하자오. 중간 어느 곳에서나 그대가 아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에 대한 기쁨과 집착과 식별을 버리고 돋없는 생존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 이렇게 조심하고 게으르지 않는 수행자는 내 것이라 고집했던 것을 버리고 생과 늙은 근심과 슬픔을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위대한 성인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쁩니다. 곧 담아시오. 번뇌의 요소가 없는 경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곧 담아시오. 확실히 스승께서는 괴로움을 버리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계십니다. 성인이시여 당신께서 가르치고 이끌어주신 사람들은 곧 괴로움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용이시여 그런 당신께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를 가르치고 이끌어주십시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생존의 욕망에 집자하지 않는 바람은 배달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그대가 아는 사람 그는 확실히 번뇌의 흐름을 건넙다. 그는 피안에 이르러 마음이 평안하고 의혹도 없다. 또 그는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배달에 통달한 사람이며 여러 가지 생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고뇌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는 생과 늙음을 뛰어넘었다. 그는 생과 늙음을 뛰어넘었다. 그는 생과 늙음을 뛰어넘다. 그는 생과 늙음을 뛰어넘다. 그는 생과 늙음을 뛰어넘다. 감사합니다.